4월 26일 수요일 도착 다음주부터 러시아 댁에 시세 오릅니다. 선화자숙 및 활화 박달댁의 리뷰 특가 다음주부터는 5월 행사가 많은 달이라서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해마다 댁의 가격이 오릅니다. 많은 단골분들께서는 댁에 시세가 저렴한 지금 재구매를 가장 많이 합니다. 이번주도 동해수입 현지에서 발생하는 물량을 최다 확보 중입니다. 품절점 구매시 426수 고객님댁 도착 안녕하세요 동해수산 유통입니다. 현재 킹크랩은 블루킹크랩 시즌입니다만 가격이 13만원 전후로 매우 비싸게 형성되어 국내 입항이 아닌 중국쪽으로 전량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 댁이가 국내로 많이 입항 통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주는 통관 물량이 많아서 오늘까지 러시아 댁의 시세는 안정적입니다만 전국적으로 댁에 수요가 몰리는 다음주 판매물량 확보를 위해 많은 상인들이 댁의 확보를 시작하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 러시아 댁의 시세가 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박달댁의 시세 일당 4만 9,900원에 판매합니다. 가장 재구매가 많은 선어자숙 댁의 대사이즈는 이번주 발생하는 물량이 평소보다 좋은 편입니다. 선어자숙 댁의 역시 활 박달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음주가 되면 가격이 오를 예정입니다. 현재 선어자숙 댁에는 리뷰 특가 행사 중으로 카페리얼 후기 약속 시 일당 3,000원을 미리 할인하여 출고 중입니다. 426수 고객님 댁 도착 오늘의 특가 1번 재구매 1위 없어서 못 파는 선어자숙 댁의 대왕대 사이즈 리뷰 특가 1당 3만 2,900원 x 2만 9,900원 2번 품질 1위 어급할 살아있는 프리몰이 박달댁의 리뷰 특가 1당 5만 2,900원 x 4만 9,900원 3번 통영애녀가 직접 채취한 참소라구 뿔소라 특대 사이즈 1당 1만 2,900원 x 1만 8,900원 4번 통영애녀가 직접 채취한 바다의 산 3인 자연산 돌기에 3,500지당 1만 9,000원 x 1지당 1만 8,900원 5번 노르웨이 직수익 생연아 하루 20명 한정판매 1만 2,900원 무료배송 리뷰 특가란 동해수산 유통 네이버 카페 리얼 후기 카테고리에 후기 약속을 해주시는 고객분들께 미리 할인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4.26수 도착 초간단 실시간 카톡 주문 실시간으로 물량이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카톡으로 실시간 주문 부탁드립니다. 재구매일이 선어자 숙대계는 이번주 날짜 지정 가능 동해수산 유통 오늘의 특가 상세보기 카페인 캄 K6억 6,600만 6,668,332 동해수산 유통 카톡 상시 상담 가능 캄